좋지 뭐, 끝나면 배워야지 뭐 12호, 게다가 짝수였는데 안했네요? 오케이 12호를 안했습니다, 끝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혜희야 무지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어? 혜희가? 네 네 얘네 몰라서 무슨 소리가 될까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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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ـ 네 네 네 드레이드 리이드 리이드 뭐래요 intelligent okay 를 알 자 EA가 소리를 하나 내고있고 EA가 무슨 소리를 내고있어요? 에 그 다음에 띠는 띠 받치면 랩 한번 들어볼까요 뭐래요 릿 릿 릿 그러면 이 애가 애가 아니죠 이 애가 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애가 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 이 애가 낸 두 가지 소리를 선생님이 전에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이 애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에 에 나 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됐어요 에 다 합쳐서 뭐가 됐다 릿 릿 릿 얘는 뭘까요 릿 일단 알파벳부터 읽어보세요 이 알파벳 이름이 뭐예요? 같이요? 하나씩 알파벳 하나씩 읽어달라고 왜 물어요? 저한테 묻지 말고 답을 해달라고 묻자 얘는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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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해하지마 형이 바빠 큐잖아 큐 그 다음 거 있잖아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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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합쳐서 무슨 소리 납니까? 그럼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큐 퀴가 된다 했죠. 그래서 합치면 뭐가 돼요?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우리 대 대 먹어볼까요? 바 바 엔지 뭐래? 바 바 그러면 애인은 무슨 소리예요? 어 바 아님 바 지금 추서 우리 바 혜재야 이렇게 공부는 복습 안해? 복습할 시간이 없어? 깜빡깜빡 합니까? 항상 영어 수업하고 나서 아니면 영어 수업 오기 전에 클래스 카드 열어서 쪽지 확인하고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? OA는 O가 됩니다 좀 합쳐서 뭐해요? 소프 라고요? 소프 소프 OA는 O가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? 콜트 펑트 얘는 펑트 펑트 소프 소프 오케이 찾아오고 계세요 오케이 자 얘는 뭘까요? Ethereum yarn 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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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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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에 이거 보이지? 소리 나요? 안나요? 안나요 소리 안나서 심심해서 할일이 없고 건너 건너 집에 가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아이클 하나 챙겨줘 봐 이름 물어본다 했지 내 이름 뭐야? A 좀 K 소리가 있잖아 K는 좀 합쳐서 물었어 K K 여기가 K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이거 맞죠? 뚜껑에 숟가락이 있어 FROG 뭐라고? FROG FROG 그러면 O가 뭐다 했죠? O O라고 해도 되고 O라고 해도 돼 이 사이에 있는 O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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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얘는 뭘까?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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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체적으로 뭐라고? FR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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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 이러네 그치? 그러면 S는 뭐가 된거야? 됐고 A는 뭐가 된거에요? 해야됐지 그러면 NG가 뭐 된걸까? 자 NG는 응가 쌌어 응가 NG는 응이야 응 응 오케이 저는 한번 얘기해주고 기억나죠? NG는 뭐다? 응 합치니까 뭐 됐다? 쌩 쌩 쌩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맛은 틀리든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지? 아 아 자 이거는 여기 있는건 전부 다 소문자로 써놨어 이건 I가 아니야 이건 대문자 I고 이건 소문자 E? 이거? 이건 소문자 응 이건 소문자 한글하고 영어하고 헬이 막 섞어있다 지금 이건 영어야다 한글 아니야 소문자 L이죠 L 그래서? 그래서? 오케이 이건 뭐가 될까? 어떤 틀리든? 오케이 이걸 보자 뭐라고 하는 사람 뚫어볼까? 먼저? 리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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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거 같아 리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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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드 합坐어 뭐가 된거야? 리퀴드 리퀴드 한번 더 들어볼까요? 리퀴드 뭐라는거 같아? Q는 A는 X, CK는 Q Q는 Z를 밟아요 Q K如果有空から wobble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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